다음은 한글을 pdf 로 만드는 방법입니다.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한글 파일을 열고요. 이렇게 열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여기에서 pdf 로 저장하기 요거를 클릭해 주면 pdf 로 저장하기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이 이렇게 저장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누르면 pdf 파일이 형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 한번 열어보았습니다. pdf 파일이 똑같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맨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. 홈으로 가보면 자 여기죠? 그러면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pdf 모양으로 똑같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. 똑같이 나왔죠? 자 이렇게 한글에서 pdf 파일로 만들려면 이 파일에 가서 pdf 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pdf 가 만들어집니다.